여러분 자 조홍봉을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반응스러워 이름도 푸시는 이름도 광고 이름도 마임은 송자의 음성입니다. 조홍봉씨의 마임은 송자의 음성입니다. 나름이 또 산모래가 송자의 음성입니다. 나도 행복한 나이 며칠도 못하고 지도하나 지금 내가 아는 거 괜찮네 얼마나 잘하느냐 눈엄노라 불어봐 안심으로 가도 길을 외울까 세월은 풍경하자 세월은 풍경하자 세월은 풍경하자 세월은 풍경하자 세월은 풍경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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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